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시골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산세가 좋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철콘주택인데요. 오래전에 지은 시골집들 중에 철콘으로 지어진 주택을 찾기가 힘든데 철콘으로 지어서 튼튼한 2층 주택입니다. 1층은 창고와 빌트인 저온저장고가 있고 2층은 주택 그리고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심리아전기 온수보일러와 태양강 3kg가 있어서 전기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포함 369평으로 주차공간이 여유롭고 외부에도 농막과 추가 창고가 있어서 다용도로 활용하기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 집을 보는 순간 1층을 카페나 공방으로 하고 2층을 주거공간이나 스튜디오로 꾸미고 옥상을 부타테라스로 만들면 너무 멋진 곳이 될 것 같더라구요. 요즘 촌집을 리모델링해서 예쁜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심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인지 함께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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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